네 안녕하세요. 고졸검정고시 그림영어단어 드디어 120강입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 배운 단어들 복습할게요. Thick, thick, 두꺼운, weight, weight, 무게, 체중, jogging, jogging, 조깅, weigh, weigh, 무게, 체중이 얼마, 얼마, 이다. January, January, 1월 February, February, 2월, steady, steady, 꾸준한 한결같은 race, race, 경주, prove, prove, 증명하다. shouldn't have pp, shouldn't have pp,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늘의 단어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cap, cap, 창이 달린 모자. 네, 챙이 달린 모자가 맞는가요? 창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 요 앞부분을 말하면 돼요. 요거, 요게 창입니다. 자, 반어 발음은요. C가 크 발음납니다. cap, p인데 cap 하시면 안 되죠. 끝 발음은 받침처럼. cap, cap, 살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창 달린 주로 야구모자를 이야기합니다. 밑에 예문요. she wears a baseball cap when she jogs. 그녀는 wear, wear는 착용합니다. baseball cap, 야구모자를 착용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왜는 의문사가 아니고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뜻은요. 뭐, 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죠. 그녀가 jog, 뭐예요? 예, 조깅. 앞에서 우리 조깅 배웠죠. 조깅 하면 명사고요. 조깅 하는 거. jogs 하면 동사입니다. 조깅 할 때 야구모자를 씁니다.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뭐, 뭐, 했어야 했는데. 어, 이거 전시간 배운 거 아니야? 네, 맞는데 살짝 다르죠? 살짝 달라요. 전시간에 배웠던 거는 shouldn't have pp였죠. 아, 얘는 그냥 should have pp입니다. should라는 조 동사가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 얘만 쓰이면 해야 한다인데. 뒤에 have pp.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뭡니까? 동사의 세 번째 모양.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붙으면 should는 해야 한다인데. should have pp가 되면 했어야 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럼 했다, 안 했다? 아, 결론은 안 했다는 거예요. 아쉬움. 아쉬움, 유감. 이런 걸 나타낼 때. 어,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거. 이렇게 할 때. should have pp. 그럼 앞에서 배웠던 shouldn't have pp는 뭐예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입니다. shouldn't,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하지 말아야 했는데, 어떻게 해요? 했다가 shouldn't have pp고요. 지금 나오는 should have pp는 야, 그거 했어야 됐는데 참 아깝다. 그런 뜻입니다. 밑에 예문이요. you should have seen his face. 너는 should have a pp의 뭐의 pp죠, 씬. 그러죠. see, 보다, saw, 보았다. 세 번째 과거 분사가 씬입니다. 보다의 pp입니다. 너 봤어야 했는데. his face. 그의 얼굴을 봤어야 되는데. 어우, 걔 봐봐. 10년 전에 얼마나 말끔했는데. 지금 봐봐. 이 머리랑 장발이랑 수염. joyful. joyful. 아주 기뻐하는. 네, joy입니다. joy. joy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joy. 기쁨이죠. 기쁨. 어, full 붙었네요. 단어디에 full. 좀 가물가물 좀 하시죠. full 뭡니까? 네, 형용사로 만들어져요. ㄴ 붙는 거예요. beautiful. 아시죠? beautiful. joy, 기쁨인데. joyful 하니까 기뻐하는. 사실 아주 기뻐하는. joyful 합니다. 여자분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 같네요. 밑에 예문. they were joyful of the news. 그들은 were 뭐 뭐 했다. joyful. 아주 기뻐했다. of the news에서 이 of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뉴스의 아주 기뻐했다. 이상하죠? 의 이상하죠? 네, of가 뭐 뭐 의로 해석이 많이 되지만. 의외로 뭐 뭐의 대해라는. 라고 해석도 진짜 많이 됩니다. 뭐 뭐에 대해하니까 생각나는 전치사. 네, 한 두세 분 대답하시네요. about 생각나시죠? 예, 이 of도 about처럼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소식에 대해 아주 기뻐했다. 깔끔한 것 같죠? scared. scared. 무서워하는. 네, scared. scared. 됩니다. k-a가 air. 됩니다. sc-a 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하고 철자 같다고. 철자다. 소리 달라요. scared. ed는 d 발음이 나니까요. scared. 여자애가 지금 굉장히 지금 무서워하는 것 같네요. 여자애 눈이 더 무서운 것 같다. 무서워하는. she's scared of going out alone. 그녀는 뭐 뭐 하다. 이다. 하다. scared. 무서워하는. 그녀는 무서워한다. 여기도 of 어떻게 해석할까요? going out은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다. 그대로 해석하셔도 되고. 외출하는 것 해도 됩니다. 외출하는 것. alone 기억나십니까? alone. 아직도 외로운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혼자서. 혼자서. 혼자서 going out. 밖에 나가는 것의 무서워한다. 이상하죠? 앞에서 했죠? 혼자 나가는 것에 대해 무서워한다가 좋겠죠. 이때 어부도 역시 뭐 뭐에 대해가 좋겠습니다. sore throat. sore throat. 인후염. 갑자기 전문용어가 나와서 좀 당혹스러우십니까? sore 됩니다. o가 o 발음 납니다. sore. 요 단어만도 원래 뭐 쓰라린 이런 뜻이에요. 쓰라린가. 막 우리 목 아플 때 있자면서 목이 막 따갑고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쓰라린다. sore. th. 번데기의 발음은 소리 안 나는 번데기입니다. throat 됩니다. oa인데 발음이 o우 발음 나요. throat. throat. 원래 throat는 목구멍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목은 내기죠. 내기. 이 겉. 사람 보이시죠? 겉에 보이는 목은 내기고. 사람 입 안으로 목구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전문식도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만 일단 통칭해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목구멍을 throat라 그래요. throat. 그러니까 쓰라린 목구멍이 말이죠. 한마디로 목이 쓰라린 거. 목이 따끔따하고 아픈 것을 sore throat. 그리고 전문용어가 보니까 인후염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보시면요. symptoms include a headache and sore throat. symptoms 이란 단어도 아셔야 됩니다. 증상들. 징후들. 우리 뭐 병에 걸리고 나면 어떤 증상. 징후. 징후들은 include 포함합니다. 징후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포함됩니다. 두 가지요. 헤드에이크. 두통과. 그리고 따끔딱 목 아픈 것. 우리말로 목 아픈 것. 전문용어로는 인후염을 포함합니다. calf. calf. 챙이 달린 모자. Shoot happy pee. Shoot happy pee. 뭐뭐 했어야 했는데. Joyful. Joyful. 아주 기뻐하는. Scared. Scared. 무서워하는. Sore throat. Sore throat. 인후염. Magic. Magic. 마술. 네. 네. 철자 되려고요. 그 다음 요 지가 그 발음이 아니고 지. 직. 시가 크 발음납니다. 크. 키역 발음이요. Magic. 매직이라는 단어도 외래어를 많이 쓰죠. 매직. 매직. 매직하는 게 저는 마술보다는 예전에 우리 쓰는 그 가스레인지입니까? 가스레인지에 보면 매직 무슨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나네요. 마술처럼 불이 나서 그런가. 네. 좀 썰렁합니까? 네. 마술. 밑에에 문요. Do you believe in magic? 두 뜻은 없죠. 묻는 말이니까 붙인 거고요. 너는 believe in 덩어리체로요. 뭐뭐를 믿다. 너는 마술을 믿느냐? trick. trick. 속임수. 네. tr이니까 trick 보다는 약간 추. 추. ck가 하나의 키역 발음입니다. k 발음이요. 우리가 trick이라 그러죠. trick. 가끔 이제 뭐 예전에 명절때 요즘엔 채널이 워낙 많아져서 뭐 언제고 원하는 프로를 다 보실 수가 있죠. 예전에는 추석 명절때 되면은 주로 이제 중국 무술 영화하고 마술쇼 이런 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나오는 마술사들 주로 뭐라 그럽니까? 제 마술은 trick을 쓰지 않는데요. trick. 네. 제 마술에 속임수가 없다는 얘기죠. 뻥이죠. 그러면 마술사가 그거 진짜로 다 하는 것 같으면. 신이죠. 신. 그러면서 뭡니까? 제 마술은 trick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 했던 것 같아요. trick이라는 말 기억하시라고. 지금 여기 보세요.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뽑아내는 거. 밑에 이거 흰건 드레스 셔츠구나. 저는 이게 약간 모양이 기저귀 같아가지고 좀. 제가 좀 이상하죠. 팔목에 기저귀 찰 일은 없고요. 밑에 예문. He's playing a trick on a friend. 그는 He is 줄임말입니다. 비동사 ing고. 여기 덩어리입니다. play a trick on 해서. play a trick on. on도 위에라는 뜻이 있지만. on도 뭐 뭐에 대해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뭐에 대해서 속임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play 하는 거예요. play a trick on 하면. 사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뭐 뭐를 속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 뭐를 속이다. trick을 쓰는 거니까 안 좋은 거네요. He's playing a trick on a friend. 해서 이 덩어리입니다. 그는 친구를 속이고 있다. 나쁜 놈이네. watch. watch. 시계. 예.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우와. T 발음 안 나죠. what치 하시는 분 없죠. what치. T 발음. what. ch는 덩어리. 치. 치. watch. 어? watch 시계. watch 보다 아니야. 맞습니다. 보다 맞아요. 동사로는 보다. 이렇게 뭐 뭐 하다 이렇게 끝나면 동사죠. 시계 얘는 뭡니까 품사가. 그렇죠. 이름이니까 명사죠. 명사. 네. 그래서 명사로는 시계가 됩니다. she glanced at her watch. 그녀는 glanced란 단어도 좀 아시면 좋겠어요. glanced도 보다류의 동사거든요. 보는 게 좀 많죠. watch도 있고. see도 있고. look at도 있고.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glanced는 흘깃 보는 거예요. 흘깃 보는 거. 빤히 보는 게 아니고. glanced. 그녀는 흘깃 보았대. 그녀의 시계를. 예. 흘깃. 왜냐하면 말하다가 말이 좀 지루했는 모양이에요. 시계를 빤히 쳐다보면은 상대방 기분 상할 수 있죠. 흘깃 보는 거예요. 흘깃. 그러면 see라는 건 뭐냐. see라는 건 물리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신경 써서 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see가 안 된다 그러면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see는 그냥 보는 거고. watch. watch는 많이 보는 거예요. 조사하듯이 많이 보는 거. 주로 TV 같은 경우도 watch 쓰죠. 자세히 바라볼 때 watch 씁니다. 어디 또 한 곳을 응시해서 볼 때는 look at을 씁니다. 이런 뉘앙스들이 약간 다른데. 그런 것까지 묻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그 정도 있구나 하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glanced라는 단어. 흘깃 보다라는 단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comfortable. comfortable. 편안한. 네. 발음이요. comfort까지 발음됩니다. 컴프. 컴프. 그 다음 이 OR이 발음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comfortable 아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인데 여기 한 단어로는. 붙어서 발음되면. 터블 이렇게 됩니다. 다시요. comfortable. 발음이 해보시면 이걸 다 발음하면 힘들어요. comfortable. comfortable. 아 힘들어. 미국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 OR은 발음이 되지 않고요. comfortable. 빨리 들으시면. comfortable. comfortable. 약간 이렇게 들립니다. 발음은 절대로 편안하지가 않죠. 그런데 뜻은 편안해요. comfortable. 정말 이 여자분이 편안하게 차 한 잔을 드시고 계시네요. 밑에. it's such a comfortable bed. 그것은 이다. such이 나오면은 그런 그런 정도의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편안한 침대이다. 하니깐 옛날에 박상원씨가 선전하시는 그 선전이 생각나는 무슨 침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시험 칠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고 그러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에 표시해 가지고 그런 우스갯 소리가 있습니다. bed. bed. 침대. 바로 침대가 나오네요. 기염둥이 단어죠. bed. 그대로 그냥 발음되죠. 끝발음이니까 bed 하지 마시고. 살짝. bed. 침대. I hit under the bed. 나는. 뭐야. 이 단어 아시면 좋겠어요. hide라는 동사에서. hide의 과거형입니다. hide. 숨다. 숨다라는 동사고요. hid. 과거. 숨었다. 나 숨었다. under the bed. 침대 아래에 숨었다. 공포영화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magic. magic. 마술. trick. trick. 속임수. watch. watch. 시계. comfortable. comfortable. 편안한. bed. bed. 침대. 오늘 다 배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캡. 캡. 챙이 달린 모자. shoot. pee. shoot. happy. pee. 뭐뭐 했어야 했는데. joyful. joyful. 아주 기뻐하는. scared. scared. 무서워하는. sore throat. sore throat. sore throat. 인우염. magic. magic. 마술. trick. trick. 속임수. watch. watch. 시계. comfortable. comfortable. 편안한. 바드. 침대.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윈하셨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